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6일 저녁 8시 30분입니다 사흘째 접어들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작전이 예상대로 가지 않는 듯합니다 지금 미국 영국 정보기관 국방당국자들은 의외로 우크라이나 군이 잘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KF를 포위를 하고 시가정까지 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군이 와해되지 않고 지휘체제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부대 단위로 조직적인 항복을 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대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명령 개통이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미국 국방당국은 상당히 우크라이나 군과 국민의 결전 의지에 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면서 앞으로 사퇴를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압도적 병력으로 침공을 시작을 했는데 현재로는 큰 도시를 점령한 것은 없습니다 KF는 300만 되는 도시입니다 지금 여기서 결판이 날 모양인데 현재는 지금 일진일퇴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가정까지 하고 있지만 돌파를 하지 못해 가지고 시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체포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가담을 하고 있다 총력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게 도시 게릴라전 양상을 보이면 도시에서 도시 게릴라전이 시작되면 엄청난 피해를 보지만 정규군이 늪에 빠지는 그런 경우처럼 되는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군이 오판한 것이 하나 있다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결전 의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2014년에는 크림반도를 아주 허무하게 내어주었습니다 군대가 있었지만 거의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뒤로 좀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운 나라,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이렇게 당할 수는 없지 그런 애국심에다가 이번에 너무나 일방적으로 침공을 하니까 러시아 군인보다는 우크라이나 군인이 훨씬 더 결전 의지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향에서 싸웁니다 조국을 지키고 고향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려는 군대와 명분 없는 침공전을 하는 군대 사이에는 정신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 대해준 무기가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사일을 가지고 상당수의 적기를 러시아 헬콥터라든지 비행기를 격추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제공권이 아직 확실하게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지 않았답니다 우크라이나 군도 소규모지만은 공군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은 야간 작전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낮에만 작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또 미군과 다르죠 미군은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가지고 야간 작전을 합니다 주간 작전만 한다? 밤에는 잘 싸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는 러시아 군이 약 20만 명을 동원했는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만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에 끝물에 가면 결국 병력이 압도적인 러시아 군이 이기긴 이기겠는데 이기는 과정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특히 러시아 군이 더 많은 사상자를 내면 러시아의 여론이 흔들릴 수도 있다 현재 사상자는 러시아 쪽이 더 많이 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군은 세 방향으로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국경지대에서 남하해가지고 KF를 공격 중이고 흑해에서 상륙을 해가지고 북쪽으로 쳐 올라오고 동쪽에서 또 접근하고 이런 세 방향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미사일 공격을 그동안에 한 200발을 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 공격은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듯 하기도 하다고 합니다 미사일 공격에 큰 효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기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흑해에 있는 작은 섬 스네이크 아일랜드라는 섬을 지키던 13명의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해군이 폭격하기 전에 항복하라고 최후 통책을 보내니까 연막을 하면서 회신을 보내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폭격을 가해서 13명이 다 전사를 했어요 이게 우크라이나 군에 널리 알려지면서 우크라이나 군을 상당히 격앙시키고 있다 격동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조국을 지킨다는 동기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드골 대통령이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1961년에 케네디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드골 대통령과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가 월남 내 미군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다 공산 게릴라들을 진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월남에서 공산 게릴라들과 싸워본 프랑스를 대표하는 드골 대통령 또 군인 출신이죠 이분은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아무리 작은 나라의 국민 전체가 들고 일어날 때는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공산당과 싸운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적분하더라도 그게 먹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4천만 명이 때는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월남전 때의 월남 사람들처럼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외세인 푸틴의 러시아와 싸우겠다 하고 결의를 굳히고 골개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늪에 빠져가지고 아유 후유증이 대단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미국 국방당국에서는 놀라고 있습니다 의외로 잘 싸운다 그러나 결국 끝까지 버티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 러시아의 목표는 뭐냐 국가 지도부를 바꾸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반 러시아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나 장관을 체포하고 군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해가지고 친 러시아 꼭두각시 정권을 세운다 그렇게 해놓고 보안부대원들을 남겨두고 병력은 철수한다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그렇게 계획대로 착착 들어맞을까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진다든지 했을 때 국제 여론이 들고 일어나고 그것과 연동돼가지고 러시아 안에서 반전시위가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러시아 안에서 요새 반전시위가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1700명 정도가 지금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오래가고 더구나 러시아 군인들 사망자가 많이 날 경우에 부틴이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느냐 그리고 꼭두각시 정권을 세워놓은 들 그게 과연 정권 유지가 되겠느냐 과거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두 차례에 걸쳐서 민중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친 러시아 대통령 두 사람을 쫓아 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2014년에 크림반도를 점령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세계로부터 지금 속속 고립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너무나 엄청난 침략전쟁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나라를 일방적으로 공격한 것은 이렇게 대규모 전쟁을 일으킨 것은 1939년 히틀러 이후 처음입니다 UN 창립 국가가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UN 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완전히 전쟁 범죄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EU와 미국이 푸틴과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 제재 대상으로 올려놓아 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돈도 찾아서 동기를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 더구나 세계 여론이 지금 곳곳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피터스, 상트 피터스 브루크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던 챔피언스 리그 결성진도 취소해 버리고 국제 가요대회도 취소시켜 버리고 곳곳에서 전방위적인 압박이 푸틴의 러시아를 향해서 착착착 가해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쓸 카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금융의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달러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스위프트라고 불리는 달러 결제망에서 제출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럼 수입 수출에 결정적 타격을 받아가지고 1년에 GDP가 5%씩 떨어지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리 지금 외환 보유고가 6천억 달러이지만 석유, 천연가스 수출길이 막혀 버리면 그것도 곧 동이 나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를 일종의 희생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희생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나토, 미국, 자유세계가 짝단결을 해가지고 러시아를 코나로 모느냐 장기전이죠 전투에는 러시아가 이기겠지만 보다 큰 전략에서는 우리가 이긴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64억 달러의 지원을 하기로 했고 응급처방으로 3억 5천만 달러의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토는 또 나토 성립 이후에 처음으로 긴급 대응군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나토는 더 결속이 강화되고 나토와 미국, EU, EU, 나토, 미국이 손발이 착착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KF에서 처절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절망적 상황에서 외롭게 KF의 군인과 국민 지도부가 똘똘 뭉쳐서 영웅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자유세계를 깨어나게 하는 고귀한 희생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재명이 잘 싸우는, 목숨 걸고 저항하는 젤렌스키를 철부지 정치인인 것처럼 매도를 하면서 오히려 푸틴의 침공을 비호하는 말을 했다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규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창피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세계에서 면정심 가진 정치인 중에서 푸틴을 비호하고 젤렌스키를 비난하는 자가 이재명 이외에 누가 있습니까 이런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한국 사람도 이재명 비슷한 사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